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두다지 입니다 그리고 옆에 어셈블TV에요 안녕하세요 고수 한 번을 모셔왔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 보시면 아이디가 약간 웃긴데 랭크가 굉장히 높고 어셈블TV님 트럼피를 보여주세요 트럼피? 어떻게? 트럼피요? 갖다 대요 어 봤어? 짜자잔 아니 근데 확실히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아예 메시지를 보내줘 메시지 여기 아 오케이 보낸다? 메시지 보내줘 트럼피 몇 개나 있는지 솔직히 두렵다 이 녀석이? 아 나 진짜 좀 제대로 하시죠 트럼프들은 안나온다 제대로 하시죠 여기로 와 여기 플러스 여기 플러스 어 여기서 네 거의 실전이 되요 잠깐만요 오늘 안에 내가 상자 하나 열 수 있을까 자 일단 저희 같이 브로우스타즈 할겁니다 일단 저희 이미 두요샤단으로 설정되어있죠 바로 갈까요? 네 네 준비 시작 아 고수가 있으니까 제 옆에 고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기지 않을까 아 이해가 나 메시지를 많이 이겨봤는데 질 때도 있어 얘 피가 많이 없거든 기다려 기다려 아우 잠깐만 저기 위쪽에 파이퍼 오 파이퍼 파이퍼 오오 잡을까? 잡을까 말까 아 잠깐만 나 파이퍼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일단은 의상자 파밍해지자 오케이 원동아 나 지금 아 레온 때문에 못 가겠다 오 씨 나 메카크로 한 명 더 있어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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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틀 메카크로야 저기 레온이 있어서 나 못 들어가셨거든 아니야 아니야 레온 죽일 수 있어 근데 피가 찾을까 오케이 일단은 잠깐만 돌격 삭삭 누구?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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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지 아 다시 킬 어 야 레온 임신했다 저기 레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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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레온 왜 이렇게 진짜 무서워 지금쯤이면 풀리지 않을까 얼마나 오래가 아 나 나도 몰라 나 레온은 없거든 아 그래 뭐 유튜브에서 보면 기억 안 나 나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아 우리 곰쯍님을 우리 곰쯍님을 어? 하이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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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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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전기의 맛을 받아라 살려줘! 살려줘! 여기 여기! 나 모았어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 방어지면 죽어! 어이씨! 자! 나 이미 지었대! 왜냐면 나 죽었대! 나 여기서 틀에 트렁킹이 영계! 와, 진짜 무넙다! ranging! 올라가 올라가kan 오, 최대한 있을까? 돌격! 몸 Teacher 싸우러! 지금 우리 기회야! 1위할 수도 있는 기회라고 아!! 늬어! 역시.. 고수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저희 채널 에드더지 채널 영상을 뒤져보면서 뒤져보면서 세븐티비도 몇번 했거든요 그 실력을 한번 실컷 구경해보세요 나 지금 트롱핏 1000개 올렸잖아 규슈단 최대 27번 승리를 했어 니타로 다 했어 니트 16일 다른갈까요 아니면 솔직히 뭘 할지 모르겠네 빅게임 할거면 그냥 메카크로 할거고 하이스트 할거면 브로울벌이요 브로울벌은 에피옹을 써야돼 그저 뭐 써야돼 사전부리가 머리가 좋아요 아니면 브로울벌 할 때 음 음 그게 좀 어렵다 나는 딱 브로울벌에서 에피옹을 넣었거든 근데 에피옹 말고 갈까 이렇게 조스도 있고 한번 가볼까요 오 오 가보자 아 아 아 어 야 괜찮다 이거는 아 괜찮을 수 있어 아 아 어 어 아 아 아 아 뭐해 지금 괜찮아 지금 괜찮아 야 나 꼴할 수 있어 야 안돼 나 꼴할 수 있어 아 어 아무것도 안했는데 아니 아니 나 실수로 이 차비였어 이거 없이 왜 왜 왜 어 어 나 왜 괜스레 이XX 어 어 어 이 이 이 어 나 나 나 나 나 나 오 아 미 이라 이임 아 아 진짜 무서웠네 오 오 어어 으아아 으아 으아 어어 이어 아 으아 예 으외 아 오케 다음 뭐할래? 다음요? 어 님이요 님이 고르세요 아 내가 못불라 왜냐면 지금 아니 님이 뭐랄지 알려주라고요 알았어 지금 여기 들어가 봐 이거 이제 들어가 봐 나는 이 두개 중 하나요 하아 쟁그랭이 이제 나한테 좀 많이 어려워졌거든 그래서 그게 좀 오케 좋아 오케이 그럼 뭐랄까 아 여기서 이렇게 뭐냐 이렇게 어 여기 지금 여기 딱 좋은 애가 딱 한 명밖에 없네 브록 응? 브록이 좋거든 브록이요? 와 그리고 아 다이나마크 애도 좋고 마구스와 발리 나 얘 할까? 와 이 사람 진짜 많다 프로필 한번 보자 나 진짜 영웅 다 가졌고 근데 신화가 없어 어? 여러분들 나 신화가 한 명밖에 없어 와 얘도 있구나 아 나 6천개야 6천개면 어서 봐봐 여기 봐봐 아 여기 여기 쭉쭉 가면 6천개 아 6천개 3천 4천 5천 6천 오 여깄네 근데 세로로 또 나왔더라 근데 그게 8천이야 아 그래? 나 지금 모으고 있어 오케이 근데 힘들어 오케이 가자 bullet 아아 아 제발 주문해라 얘 왜 이렇게 왜 왜이렇게 사람이 이걸 야랭 해볼건아 야 이거 탁 크롭 와요 크롭가 Я뜻다 야 크로우 그냥 크로우다 야 크로우 그냥 크로우다 이거 약간 괜찮아 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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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야 간다 내려 아아 가만 때렸어 베리아 아이씨 와와와와와와 아 잠깐만 아 나 발리 이거 질 수 있는 황이 높아 내가 질 수 있는 황이 꽤 높아 빨리 죽어있네 아 어떡하지 이거 질 수 있어 이거 꽤 나쁜 상황이야 어떡하지 이거 꽤 질 수 밖에 아 진짜 질 수 있다던나 아니야 질 수 불어버렸구나 아 아 앞으로 가야돼 앞으로는 어떻게 된거야 나 지금 갔어 나 앞으로 갔어 에라 모르겠다 어 어때 아아아아 이거 죽겠다 오시 오 나이스 아아아아 으악 빠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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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좀 나쁜 타인 거 같아요. 음, 어떡하지? 빨리 고르세요. 일단 가볼 거예요. 홀트가 좋을까? 아, 레어. 레어는 여기서 제일 좋겠다. 좋아. 잠깐만요. 이거 키보드가 말 안 듣는 것 같아서. 뭐야, 같은 애들끼리? 와,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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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와. 오케이, 정통. 어어. 아아. 아아. 이거 꽤 안 좋은 상황이다. 아, 이거 또 질 수 있어. 아. 와, 씨. 아, 투명. 죽어라. 죽어도 돼. 그냥 죽어도 돼. 죽어도 싸는 게 아니라 이거. 아. 아, 여기 두 명이나 있어. 아, 여기 두 명이나 있어. 아아. 아아. 하아. 이만, 하실 타지 마이좌. 너. 하실 타지 마이좌. 하나, 하실 타지 말아. 우리는 하실 타지 말아. 아, 진짜. 뭐 할까? 아, 원래, 원래 좀, 원래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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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원래. 예전에, 나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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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. 아, 진짜. 오늘 재밌는 거 하지 말자 빅게임 할까? 빅게임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툭 빼기 팀플레이를 지원하지 않는 모드 아 이름은 혼자밖에 못해 잠깐만 빅게임도 하지 말자 빅게임도 하지 말자 빅게임을 하고싶은거 하세요 야 진짜 이거 너무하네 아니 어이 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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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갈래 난 불을 쓸 줄 알아? 불은 가까이서 공격해서 맨날 그래서 가까이서 공격해요 아 네 맞아요 아 마크 이즈 우리 메사 왜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너무 어려워요 아 이유를 알려줄까? 누구나 예능을 했까먹었어요 와와뭐 아아아아아악 아 이거 미미의 파이프같은 도망가 도망가 다섯개 나인가요? 아니 여섯개인가? 아! 여섯개야 2개는? 난 여섯개야 와! 나 랭크 22잖아 아... 나 불안해 아... 불은 안되고 니트 다시 해봐 가자 아 가자 진짜 이렇게 기운 빠지는 불스타즈들 처음이야 이 녀석아 불스타즈는 좋은게임이야 아니... 가끔씩은 질수있어 그래서 팔을 개선해야돼 팔을 개선해야돼 오케이 으흠 에라이 이리와 크다 이 녀석은 도구주스 푸흡 지금 나만 아프거든? 응 오케 헬메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떡하지? 나 이틀 메이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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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어 O... 내가 지원할게 어 어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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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트메크는 진짜 아프다 어 레알 아프다 쟤 지금 레벨 몇이야? 오케이 한 대 때렸고요 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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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퍼 얘네 어떻게 해. 아, 얘네들이 꽤 좋은 조합인데? 와, 내 벽뚫렸어, 돌진한다. 스타아악~! 안돼, 안돼, 죽어, 죽어. 죽어, 왜 죽어. 아, 나 이미 죽겠는데. 오케이, 컷. 나 죽겠는데? 살려줘. 어, 괜찮아. 쟤는 지금 파이퍼는 군경호 세이지만 근데 하나가 없어. 어엇, 에라이, 에라이이. 오케이. 나이스 야 제일 웃겨야! 파이퍼 왜 이리 많아! 난 파이퍼 이렇게만 했으면 몰랐다 그냥 망하실래요? 결실할래요? 이번엔 좀 어려웠어 하나 연기에요 나 다른 애 쓸까? 또 얘 할게 네, 그래야지 확실히 왜 이렇게 어려워졌지? 내가 컴퓨터랑 너무 쉽고 내가 포로하면 히힣힣힣힣힣힣힣 죽으리 아 안돼 나 여기 데리고 있다 데리고 올 때 좋은 애거든 그로브를 해서 일단 지금까지 좋아 난 돌격한다! 아! 까비 까비 나 진짜 거의 다웠는데 맞아요 지금 프랭크 지금 잘하고 있다가 말았어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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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야! 왜야! 안돼! 아우 죽이고 죽었다 그래도 그거라도 다행이지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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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하나 더 있어 야! 아! 안되나? 이거 쏘면 안 사라지나? 뭐라? 그.. 그.. 쏘면 안 돼 쏘면 안 사라져? 어! 어! 어버해져! 야! 어디로 보내? 어디로 보내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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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! 프랭크야! 왜 바보같이 짓이라니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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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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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살골 했는데요 이 사람? 맞아 아니 있잖아! 프랭크가 이거 쏴서 프랭크 좀 뭐죠? 저쪽이 나만 못던 아! 나이사 아! 반능이야 스파게n 당진다 어? 잘 봤지? 응? 이게 왜 이렇게 해? 그나마 볼 볼이 좀 아파 아 나 좀 신호가 나왔으면 좋겠다 나 지금 여기서 전설 하나 와 이거 뭐였지? 어 휘기 아니 휘기 휘기브로드 다 와봤고 아까 초 휘기브로드 다 와봤는데 영원도 다 와봤고 근데 신호가 한 명도 없어 신호가 언제 나올까? 아 나 오늘 브로스타즈 하다가 나 이상을 잃었네 욕을 한 번 한 거 보면 걱정마요 여러분 걱정마요 여러분 걱정마세요 이젠 안할게요 그리고 삐처리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또 뭐래? 그냥 둘 쇼당 계속하자 또 얘 할 거다? 맞아 또 얘 할 거다? 아 아니면 다른 없지요 지금 다 아 이거 누가 골라줘 아 어떡하냐 먼저 브로그 한 번 이렇게 늘어봐 뭐고 아니 브로그는 이러고 이제 선택하지 말아봐 1100 비 2800 특수공부 1000 서두르아돼요 뭐 이렇게 나가 봐 오케이 이번엔 기타 나가 나가 재시 나가 내려가 빼고 나가 브로그 오케이 브로그? 아 브로그 안 해 다 그 두개 하는 근데 이거 말해줄게 브로그 하면 조준을 잘해야 돼 근데 어차피 오늘 엄청 좋았으니까 오늘 최대 딱 세 번 진 거 같아 그래서 그래서 난 요즘 그래서 난 브로그를 쏟아지 하는 걸 좀 힘들어하지 난 일단 이 쇼다운만 계속해 근데 내가 뭐냐 이제 나 목표가 있잖아 나 얻은 목표 이제 8천이어야지 그 새로운 애가 누구였지 이름은 까먹었겠지만 나 이제 쟤를 얻을 목표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 목표가 다 될 때까지 난 최대 그래서 죽을 쏟아만 하고 싶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 죽었고요 어 내가 죽인 거야? 응 오 신기해 뭐 그게 신기해? 나 안 죽인 줄 알았어 솔직히 아 잠깐만 파이프 죽일 수 있는데 아 아 아 아 깝다 까비 까비 어 까비야 이거지 안 돼 오케이 계속 달아나 잠깐만 아 어 너도 죽었어 왜 죽었어? 언제 죽었어? 우리 동시에 죽었네 다시 다시 플레이? 괜찮았어 아 근데 있잖아 막판을 할까 이거? 아니 지금 몇 번 동안 녹화했어 1분? 어 아 나 이겼어 뭐해 상대가 없다 여기 응 그냥 막판이면 1등을 해야 돼 아 그래? 1등하지 않아 난 망할이야 아 아 진짜 아프다 아야 어 잠깐만 예스 타퍽 있는 거 아니지? 아 아 예스 타퍽 있네 아 예스 타퍽 진짜 있네 아 아 제발 아 아 누가 관전하고 있는데 뭐야 하 아니야 관전하는 거 아니고 우리 서로끼리 같이 플레이하잖아 어 우리 서로끼리 이렇게 관전 우리 서로끼리 이렇게 보는 거니까 아 아 왜 아까운 트로피를 내가 지금 계속 모으고 했다는데 아 아 내가 상대한테 제발 신화가 나왔으면 좋겠다 아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치 잠깐만요 오케이 됐어요 아 있잖아 설마 응 내가 네 그냥 신화는 절대로 안 나오고 응 내가 내가 그냥 언젠가 신화는 절대로 안 나와 그리고 언제야 되나 응 그죠 그리고 그냥 저기 설마 신화는 한 명도 안 나오고 아 아 아 와 아 끝 끝 끝 끝나요 응 아 아 그래서 저는 브롤이스타즈를 할 때 좀 힘들어요 계속 못하다 보니 제 실력이 엄청 안 좋다 보니 대충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 이거 좀 그나마 큰 상자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나마 큰 상자를 얻을 수 있었는데 한 판 이기면 그럼 빅게임은 내가 나갈게 내가 나갈테니까 빅게임은 네 버너스는 빅게임? 응 나 나간다 오른 양 탈이 오케이 행운 빌어주세요 그러면 나 혼자서 할게 혼자서 나 반대시 이겨 나 둘 다 같이 할 때만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혼자서 하면 이런거는 콜트로 해도 돼 이런거는 콜트로 해도 돼 으흠 오케이 됐고 오 나이스 그리고 브라우스 계속 온다 어 야 이거 새롭게 나 시킵니다 와 와 야 모티스야 모티스야 미안하다 왜 타격이 됐다 어 미안하다 미안해 으악 미안해 와 너무 힘들어 도대체 지금 할 수가 있어 아야야야 도대체 왜 이렇게 놀다시니? 2분 안에 잡아야 되는데 2분 안에 잡아야 되는데 2분 안에 잡아야 되는데 어 난 최대한 그거 할 때 1분 안에 잡았어 장난하지 진짜 얘 왜 이렇게 와리가리가 좋아 다행한거 아니야? 프로는 미사일을 쓰고 약간 쭈그리야 근데 뭐지? 더 있었는데 프로게 아! 기억 안 나 아 짜증나 아 진짜 와! 와! 아 진짜 한 번 붙고 싶냐 나 각성하면 이렇게 된다 이 부럭놈아 아 나 어디까지? 나 메코드 쓰면 안 돼? 그런 줄 아세요? 왜 나 나 궁지 몇 대달에 나 다이너마크가 쏘지 다이너마크 목화기 전에 꽤 했는데요 다이너마크 쏘아버려 안쪽으로 보여 잠깐만 아직 사전거리 안에 안 들어 아 엄청 때렸는데 엄청 때려도 돼 오케이 일단 저희 패배했어요 빨리 움직여 움직여 얘 이미 졌다고 인정하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하는 거 보면 멍청하냐 손님 음 음 어디 있을까 음 어디 있을까 음 어디 있을까 음 어디 있을까 오우 찾았다 아 씨 나 바로 찾았어 씨 뚝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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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아 우와 나 진영아 이거 이거 아 아 아 브로그는 이렇게 미사일이잖아 개인지 꽤 커 그리고 브로그는 이렇게 미리 예상해 어디에다가 도망치지 모델라 예상해 다이너마크 발리 이렇게 쓸 때마다 모델라 예상하게 이렇게 이렇게 토요일이래 예상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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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아아아아아 아우 아우 얘 피할마 없어 방금 왕창 내렸다 야 얘 잡는데 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 아아 음 우리 알 같이했습니다 음 음 지금 태어리겠지요 하아아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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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나 또 안 끝났어 야 와아아아 뭐 그로진도 같이 해야돼? 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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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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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나도 뭐 좋아요 같은 거 누른 거 없나? 좋아요.. 좋아요 표시 같은 거 없나? 엄지 척? 잠깐만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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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르지 않으면 얘가 당신의 집으로 찾아간답니다. 반드시 찾으러 갈거야. 아? 어차피 장난이에요? 장난이에요? 어? 재밌게 봐주셔서.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. 안녕. 마이자이진. 어? 액 어? 어? 감사합니다.